바쁜 땡스기빙데이 연휴 동안 운송업체 UPS 직원 2명이 온타리오 공항에서 작업 중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25일 월요일 오전 운송의 허브인 온타리오 국제공항에서 UPS 직원 2명이 대형 견인 차량에 치여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21분에 발생한 사건 온타리오 공항 측의 사고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UPS 측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27일 직원들 사망을 추모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UPS는 사망한 직원들과 가족들을 애도한다고 전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